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입면 내 나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 때때로 다시 금이 떠오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품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 상가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등깊이 조용히 새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녀석과 난과 비교하는 그 나의 입상을 돼버린 G-O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allowed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모른다 내 자신도 날 잘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알까 신크로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저기냐고 주장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적이 있다고 어른처럼 하는 말 I don't give a shit I don't give a fuck 다 말들 전부 다 날간 널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하는 말 사람들이 목소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그대나 그대나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처음 남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불을 원해 무기였던 욕심을 때려 날 치워 삼키고 망치며 때로 목줄을 거라 어떤 이들은 내 입을처럼 막으면서 낙관을 삼키라 해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는 Shit Shit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아닐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너의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 줄게 증오의 대상이 나름 기오틴니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릴 적 고민해 눈앞에 꼴 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좆밥 이젠 도쿄 도미 내 코앞에 한번 사내는데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걱정 말 yeah 너 이제 정말 괜찮아 damn 내 본질은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안 해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모든 방황에 끝정답은 없었네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팬들아 떳떳이 고개들 yeah 누가 나만큼의 최고의 롤렉스 악수 예수 태조 내 도치 타번에 끄덕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쇼미도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라고 shit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내 창작에 뿌리는 한 세상에 말씀만 똥만까지 다 빠진 환영실 반항에서 잠을 정하려 끝은 이젠 내게 추억이네 추억이네 빛을 안이 빠져났던 사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던 어깨 부여잡고 했던데 어깨 너네가 누구야 아파도 고생한 척들어내 I can't go with the lawless 악수 예수 최종 내 쏘취 타번에 끄덕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하니 나은 나 똑똑히 날아봐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